저희는 서울 성미산 마을에 살고 있는 한울, 기다니입니다. 오늘 저희 마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우리 마을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봄을 맞이하는 지진밟기 행사예요. 여기는요, 저희 마을 사랑방인데 마음껏 뛰어도 혼나지 않아요. 주말엔 이렇게 고기 파티도 해요. 좋은 건 같이 나누거든요. 아, 우리 같이 모여서 노래도 하고 공연도 해요. 이 아저씨 텔레비전에서 보셨죠? 저희는 그냥 도깨비라고 불러요. 저희 성미산 마을로 초대합니다.